다섯 번째 이야기 구름아 응? 야, 잔 좀 주봐 너 좀 주봐 여름, 우리 식구의 건생 후에 야야 야야 야야, 짠 아, 순발빡 너무 싫어 귀여워 아, 행복해 뭐야, 뭐야 깜짝만 없어? 깜짝실래요? 얘야, 얘야? 응 사마 경찰청쇠창쌀쇠창쌀 문왕청쇠창쌀 아니야, 이번에 경찰청쇠창쌀 외철찰라 여름 철쌀 어려워봐, 더 어려워 철쌀 어렵다, 어려워 경찰청쇠창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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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해도 되는 거잖아 경찰청쇠창쌀 아이씨 아메리카노 3잔 하고요 따뜻한 라떼 한잔 수고하세요 초성만 불러주는 거야 세 글자야 ㅇ ㄹ ㅁ 주제가 뭐야? 초성 단어 맞추기 아니 그.. 아 주제 없어 그냥 ㅇ ㄹ ㅁ 주제가 없으면은 아 그냥 너무 똑같구나 다 이거 동물이어서 동물 얼룩말 시우가 다시 ㅂ ㅇ ㄹ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답해야 돼 병아리 딩동댕 자 지금은 이제 중간 거로 3개 낼게 계속 동물이야? 다 동물로 ㄷ ㄹ ㄴ 도롱녕 딩동댕 아 이거도 봐줘 자 쳇 뽑아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사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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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이야기 끝